재밌게 타세요 아니 저기 서산에 사벽수영팀들 와가지고 저기 가있어요 지금 섬에 갔다 온다고 노졌다 보면 괜찮아요 잠시만요 알리퍼에서 윈드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약간 부풍이 불고 있는데 부풍을 맞아가면서 지금 서산수영팀 바람이 있는 곳을 한번 윈드서핑으로 따라가도 되겠네요 잘 나간다 수영하는 팀이 맞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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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린포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 말린포로 이쪽으로! 여기요!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라고요!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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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요! 빨리 포로 돌아가! 말리포로 돌아가! 저쪽으로 가라고요! 저쪽으로 가라고요! 같이 가라고요! 말림포로 돌아가